제가 하기 전에 간단한 퀘스트 몇 개 하죠 그 간단한 퀘스트라고 해봤자 여기에 내가 알고 있기로 간단한 퀘스트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녀석하고 관계되었던 거 같은데 아니다 에드윈이 에드윈은 15레벨 금방 찍을 수 있겠지 강아지도 있네 아니 얜 어디 간 거야 아 저녁이 되어야되나 여기다 지니야 제발 요경 돈을 좀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난 내가 얼마간의 돈을 돈을 지니야 제발 요경 돈을 좀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벌 때까지 길드에 돌아갈 수 없어요 자 물론 동전을 나눠줄 수 있어 왜 빈순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거요 1골드 아 야 1골드가 뭐냐 저러면서 10골드 정도 줘야지 야 주인공 쪼잔한 놈 아니 내가 여태까지 쪼잔하겠다고 너까지 쪼잔해지면 안 되잖아 음 음 음 어 당신은 좋은 사람 형 형 형 만약 당신이 크래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당신에게 말할게요 아 어제 크래미가 내 문제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그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모두 어 행운인 걸로 생각하세요 난 내가 그렇기를 원해요 내 이름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지니야에요 난 여기 브린노에 전해왔어요 아버지는 살할때까지 대단사였고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오래에요 나의 로드 사정은 항상 이렇지는 않았죠 내 기억이 내 자신의 인생에서 더 행복한 시기에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브린노는 한때 즐거운 마음을 들었어요 여하튼 삶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즐거웠죠 우린 생선과 우리의 생선을 먹고 살았죠 생선과 생선물 생선과 생선을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생 난 생선만 먹고 살아 뭐 이거밖에 안되잖아 생산물을 먹고 살았죠 수용소는 많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폭군 대샤릭이 이끄는 해적들이 도착을 했어요 대샤릭은 다른 해적 왕과의 전쟁에서 패했죠 이 섬을 강탈하고선 그의 배는 마을을 침략했어요 실패한 해적 왕이군요 그들은 우리의 집을 빼앗았어요 대샤릭은 우리의 시장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죠 우린 거리로 내몰렸어요 우린 수용소에서 우리에게 은시처를 제공해달라고 빌었지만 마법사들은 우리에게 문을 걸어 잠갔어요 내 아버지는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없었죠 그는 우리의 집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해적들은 법을 깬 죄로 처형당했죠 어? 그들이 무엇인가 훔쳐갈 때 소유자는 그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해요 대샤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우리를 크래미 그의 부관에게 맡겼죠 그는 날 취한 해적들을 위해 매친불로 일하겠어요 그건 끔찍해요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그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 남동생 에이슨을 죽일 거라고 말해요 이건 이건 이런 악독한 이런 정의의 감이 불타는 주인공의 앞길을 막는 일인데 요점은 말이죠 만약 크래미가 죽으면 당신은 단지 말썽이 날뿐이고 대샤릭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죽이거나 처리할 수 있어 스피어 켈러엔 켈러엔 또 도와주 도움이 되네 아 역시 켈러엔 맘에 든다니까 그래서.. 올곱스피워드에서 정보를 참 유용한 정보를 주셨죠 안녕하십시오 텔레랜 난 지니아와 메이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소 나는 그들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돕고 싶소 내가 지불하겠어 200골트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200골트 좀 해 난 착한, 착한 주인공이니까 남을 위해 돈쓰는걸 꺼려하지 않자 뭐? 뭐? 크림이 제거해야지 크림이야 어... 말걸기도 싫고 그냥 죽을래? 어... 어... 당신의 변막을 시간을 줄 가치단은 없을 것 같고 잘 가시오 자가 애들이 다 바보로 보여 레벨이 지금 거의 11, 12레벨 되니까 거의 뭐 상대가 안되요 웬만해서 저는 일반 레벨 1 뭐 레벨 생크를 해봤자 레벨 3, 4 되려나 게다가 난 6명이잖아 오오오오오오 제거하는 게 I will do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자! 패롤드로 들어가보세요. I will do my It shall be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나 뭐 뭔가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맞아 저기서 경험치 또 해야죠 맞아맞아 깜빡했습니다 여기가서 It shall be What is my task? Consider it done? On my honor 음 음 나중에 가죠 나오면서 나오면서 저기 쓰면 되니까? I will do my best 네 그건 이미 했죠 오자마자 했어요 꺼져라 해적의 왕은 예약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 해정왕이라고? 야 너 패배한 해정왕이잖아 다 들었어 한 대 맞을래? 음 한 대 맞을래? 근데 때리면 안 되겠죠? 골린이라 그는 좋은 사람이지 그에게 큰 간명을 주었거나 내 물을 먹은 것이 틀미었군 좋다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문제를 일으켰다간 바로 퇴장이다 너 맘에 안들어 너 아 얘네들이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우리는 뭐야 아 아 얘네바 막 한손에 당검들고 오른손에 당검들고 왼손에 시미터인거 같은데 저거 시미터 어깨에 툭툭툭 치면서 건들건들 얼마나 참 멋있는건 아니고 어쨌든 거시기여 이게 주인공보다 주인공이 되고 뭔가 허잡해 보여 아이씨 대샤리 왜 이곳을 침입한 것이지 당신 누구야 나 이름은 네로여 나는 캡틴 골렘의 추천을 받고 왔소 골린? 왜 그가 너를 너에게 보냈다는거지 여기서 원하는게 대체 뭐야 나를 스페롤드로 집어워주시오 거기에 꼭 가야겠소 스페롤드? 왜 그곳에 가고 싶은거지? 멀쩡한 사람이 갈만한 곳이 아닌데 어 난 수용되어야 하오 난 도움이 필요해 난 갇혀 있어야 하오 음 음 확실히 미친사람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들어보셔 민스크 해적군수를 소개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스크립트요 아뇨 뭐 딴건 안쓰는데 거의 제가 그냥 써요 부가 내 속을 알아낼거야 해적 두문치군 호감이 가는 얼굴이군 근데 의족은 어디갔지? 뭐? 내가 뭐? 의족이군 제대로 된 해적이라면 의족이 있어야지 달이든 팔이든 아니 어 어 달은 달라낼 수 있는 부분에라도 그리고 앵무새도 앵무새? 물론 나에게 부가 있듯이 너에게 앵무새가 있어야겠지 부는 앵무새를 좋아해 둘은 레슬링도 할 수 있을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축하하네 자네는 스페로드로 가게 되었어 자네는 확실히 일반 대중에게 너무 위험한 인물이야 세상에 내놈들이랑 말을 나눈 내가 더 멍청한 것 같군 멍청한 것 같군 말을 나눌 말하느라 해야 되나? 저놈들은 내 앞에서 자 끌고 사라져라 모두 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나보다 자 어쨌든 잠입 성공 오락장으로 가시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즐기시오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오시오 마법이요? 스크립트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스크립트 아까도 한번 보여줬지만 당신은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롱크 미치지 않은 롱크요 이성은 원래 부모님일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일을 분명하게 해주지 이제 원하는대로 뛰어놓으시오 지금 오락식이 아니니까 멀쩡 이름도 멀쩡한 롱크야 하하하 얼마나 멀쩡하면 멀쩡한 롱크야 아주 멀쩡한 놈이구나 하루중 지금이 가장 웬만한 시간이란걸 원만한 시간이란걸 알게 될 거요 진단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푹 쉬고 싶을 거요 어 혹시 이모인이란 이름의 환자를 알고 있어? 이모인 그럴 거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여기 그 질문에 대답하곤 했던 소녀가 있어 더이상 기억은 못할 때지만 그녀는 홀을 내려갔어 어쨌든 조심하셔 그녀는 저번에 두 명이 다른 환자를 거의 살아알뻔했어 그녀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악덕한 성품을 지내고 있어 이모인이 약속하다고? 고맙소 다른 일들과 어울려야겠군 오우 맞아 깜빡해질 뻔했군 원회부가 가까이 해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소 그는 쉽게 흥분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잃은 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 난 지난 일을 잃어버리라고 말해주지 무척이나 상심하고 있어 그래 이것도 열려 그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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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요 음 저는 아무 스크립트를 안 갖고 있구요 얘는 어 공격성 클래식 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거요 공격성 클래식 이거 거의 공격이 클래식이긴 한데 뭐 때문에 이런거냐면 그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장거리 무기 쓰고 무기 쓰고 가까이 있을 때 근거리 무기 자동으로 바꾸라고 그것까지 해주기가 좀 귀찮더라구요 그리고 그리고 공격형 방향형 드로이드 얘도 원래 공격형 방향형 드로이드를 했었는데 자꾸 지 맘대로 막 벌레 소환을 자꾸 써가지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되는데 지 맘대로 써서 이걸로 바꿔놓은거에요 클래식으로 얘는 그런게 없으니까 얘도 장거리 쓰다가 근거리 쓰다가 그거 바꾸려고 그걸로 해놓은거구요 얘는 얘도 똑같은거에요 얘도 마법 지 혼자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스크립트를 저 주문형으로 해놓은거는 해놓으면 얘는 공격격 위자드인데 얘는 어 이 인피니트 그 메모라이즈 링 때문에 1레벨이 되게 많아요 매직 미사일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직 미사일을 잘 쓰는 스크립트가 공격형 위자드에요 이거 해놓으면 매직 미사일을 잘 쓰거든요 이거 공격만 그냥 시작하면 얘는 얘 무기를 쓰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직 미사일을 먼저 쏴대요 뭐 얘는 얘 그냥 표준 공격이구요 얘도 마법 없이 지 혼자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잠시만요 어 아니구나 저 스펠을 홀드에 입상은 했나 에이프레 뭐라고? 뭐가 보이는데? 모든거 모든 사람이여 차원을 넘어서 모든 시간을 결쳐 내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걷고 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리안을 가졌나? 그녀는 그녀 그녀 그건 그녀 쪽에서의 약점이야 우수한 정신만의 그러한 재력을 다룰 수 있지 표준 공격은 나쁜게 뭐냐면 표준 공격 나쁜게 뭐냐면 표준 공격 나쁜게 뭐냐면 어 원래 보통 멀... 애들이 이제 적들이 근접 공격하는 애들이 멀리서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내가 이렇게 뿅뿅 쏴줘야되는데 그니까 막 내가 달려가는게 아니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동안 장거리 무기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준 공격으로 해놓으면 근거리 무기로 들고 있으면 멀리 있더라도 달려가고 장거리 무기로 들고 있으면 멀리서 쏘는데 가까이 왔을 때 근거리 무기로 자동으로 안 바꿔요 근거리 무기로 자동으로 안 바꾸면 어택롤에 마이너스 4 페널티를 받거든요 어 잠깐 네누구야 티악스잖아 원해서 티악스 최고하는 애 아냐 그는 모든 것을 따르는다 너 너는 그 아름다운 우상 왼쪽 발가락이다 내,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라 티악스 당신인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지 못했군 요즘 뭐하고 지냈어? 티악스는 이 왕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너희는 모두 아무리 무지하다고 핑계를 대도 그의 권능하고 섬기는 하인들이다 허풍의 어떤 소리뿐이고 그렇지않나? 전 고수가 아닌데? 첼서 빌로브레스 아저씨도 그런 사람이었지 너무 자신의 대부풀려 말하겠어 키가 한 3미터는 될거라고 말했을 정도였거든 어느 술 취한 날 밤에 워터들에서 지나가는 마법사에게 시비를 건 덕택에 장애로 얻은 장애로 인해서 아주 허풍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활기차고 당당한 것은 좋지만 켈맨 블랙 스테프에게 마... 어... 이마에게 꽝! 좀 내고 그런 음창한 비밀 따위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은 그만두지 그만두지지 라고 말한... 아 왜... 얘는 읽기도 어려워 얘가 말하는 걸 읽기도 어려워 면... 냥... 냥 그래도... 짱 니가 최고의... 사람들을... 사람을... 니 앞에 있으면 모두 자... 잘거야 그럴거야 티앍스가 그의 짜를 이뤘다 불명예스럽도다 티앍스 룰 이라고 하는 애예요 굉장히 위험한 놈이죠 어 이모엔이다 이모엔이다! 이모엔! 이모엔 나야! 내루 구하러 왔어! 기억나? 이모엔이는 누구죠? 난 그 이름을 몰라 그 이름을 몰라 그녀는 여기 없어 저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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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얼굴에서 노브를 도련해 버릴거야 화날 화나게 하지마 그만 난... 난 그... 그녀가 여기 없어 나는... 그 이름을 몰라 망할 리니쿠스 다 그놈 짓이야 죽여버리겠어 넥스엑스 넥스엑스 버리겠어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어 감정을 격양시켜서 읽어야지 재미지 않나요? Pin Pic Dog 장면 ques 장면 장면 sí 이거 안되리는데? 예 안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항상 그러는것도 아닌데 뭐 가끔 저런거죠 하는사람은 어떻겠어요? 듣는사람이 그중인데 안녕하세요 당신은 신차마네요 그게 당신 얼굴이에요? 재밌다 바꿔버릴까? 내 이름이 뭐니에요? 나는 딜이에요 나는 네로지 내일은 다른사람이 된다고? 이것도 안될거 같은데 어 이건 열리네 열심히 부스부터요? 어? 나랑 똑같이 변했다 잠깐만 너 그럼 늑대인간으로도 어 강아지로도 변하네 네 왜이래 에에에 늑대인간 됐다 어 야 아니 늑대인간으로 계속 있지 아 아이 늑대인간으로 계속 있지 어 로그스톤 있네? 잠시만 드레들? 드레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게 있는데? 드레들 드레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렐지어 스카 이봐요 당신 놀러왔어 나는 먼 곳의 이야기를 상상한 길을 좋아한다고 당신을 보시는 것보다 더 멀리 아니면 봐야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얘는 능력이 뭐야? 얘는 셰프시프터고 아까 에이프릴은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티악스는 티악스고 티악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할 말이 없다 티악스는 그냥 티악스고요 이봐요 얘는 무슨 능력이야? 내 소중한 걸 가져가버렸고 내 시험은 끝장이나 버렸죠 머나먼 곳의 의문들 나는 먼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군요 그렇게 멀리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얘도 천리안 같은 건가? 내 능력이 뭔지 모르겠네 뭐야 뭐야 뭐야? 얌어? 얘는 보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보네 어 보상을 만들어요 블랙오팔 이렇게 싸우러가 아닐텐데 아 계속은 못만드나 야아 얘 이런 오늘은 더이상 아니요 아무래도 내일 먼데서 온 예쁜것들 더이상은 안준대요 에이 블랙오팔만 줄줄 알았더니 링사이브서 싸우려는데 블랙... 블러드스템 이것도 싸우려고 블랙오팔이 조금 돈이 되는건데 위네브 얘는 왠지 워프로 안낼거 같은데 흐헤헤헤헤헤 음..얘는 여기서 일했던 애라고 하는데 얘는..쟤네 둘은 뭐 별 능력이 없.. 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얘는 그냥.. 가수인 것 같고 얘는 보석을 만들려야 하는 능력? 근데 보석을 만들려 하는 능력이 위험한가? 아! 보석을 만드는게 아니라 얘 보니까 아까 말하는거 보니까 아.. 어 뭐야 뭐야 야! 나 잠깐만! 쟤..쟤 한명 더! 내가 놀러가서 내가 자유리 걸어내고 있기 때문에 너를 죽이게 될 것 같군 바보같은 계획이군! 나는 카울드 위저드 매복 정도는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 칠 이하로 카울드 매복.. 카울드 위저드가 마법 쓰면 나오는 애들을 이미 다 죽였지 카울드 위저드가 마법 쓰면 나오는 애들을 이미 다 죽였지 카울드 위저드가 마법 쓰면 나오는 애들을 이미 다 죽였지 카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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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우리 손님들이 깨어나신 것 같군 일상대로의 모든 것들이 미안하지만 내가 더 유리한 것 같군 나는 내가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씨애몬이 약간이라도 배관의 기미로 보였다면 주문 구성물질이 스프나 다른 요리로 들어갔을 것이다 찾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문을 외울 때까지는 그저 양념이 될 뿐이지 사람을 양념으로 만드는 주문이라니 굉장하지 않나?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지나간 사람 일 행인 일을 통닭으로 바꾸고 행인 일을 지나간 사람 일을 양념으로 바꾸고 찍어먹고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있지? 마인보우 같은데? 마인보우 같은데? 마인보우는 그 그 뭐야? 사람 사람을 그걸로 만드는 건가? 뭐든지 만들 수 있어? 그냥 돌로 초콜렛 만들고 그러지? 마인보우 그녀도 바알알이라고 말하는 건가? 야 이모핀도 나는 강하다 널 막은만큼 충분히 너 1대1 맞장? 오케이? 다이다이? 오케이? 그거 쓰질 않겠죠? 어? 우리 동료들이다 동료들아 동료들아 나를 그 헬프미 헬프미 하지만 그렇게 안되겠지 형 같은 피스로 숙소 아 어어억 이번엔 어딨어? 이것도 예전에 내가 기억하게 여기도 능력체를 잃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능력체를... 뭐 잃어도 되긴 해요 근데 매력 잃으면 되니까 매력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기서 능력체를 안해드리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알아낸게 있었어요 그죠? 어? 여기 원래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았나? 여기 원래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그 음... 지금 지혜 지능은 안돼 건강도 아깝고 맹첩성 힘도 절대 안돼 이 방법이 아니었네? 방법이 있었어요 어... 내 머릿속에 나와나? 내 머릿속에 나와나? 진심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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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네... 음... 음...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그... 페널티 없이 진행하는 거? It shall be considerate i will do it shall consider i will do it shall i will do what do you with all it shall be considerate i will do my it shall be haltu 걸리면 향토 걸면 될 거 같기도 한데 아 쟤는 향투를 무시하려나? 실명이라... 그럼 파메 쓰고 실명 한번 써보죠 오! 마법 제왕을 하잖아? 당연히 실명 안걸릴텐데 마법 제왕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 음... 잠시 후 계제로 정신이 정신이 예! 이 후 아이고 아이고 여기로는 못 가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가네 못 가네요 아이고 야아 아깝다 아까워 안타깝다 이쪽으로 나가서 가볼까? 여기도 막혀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이정도면 아 여기 여기서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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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도 없죠? 그..러멘..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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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그.. 그거 잠깐만 기다려봐 오토.. 아니 여기서부터 오토세이브가? 와 말도 안 돼 치 아 그래요? 저거야? 입장 직전이에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아냐아 저도 모르겠는데? 택 아..저러면..어..어..어..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될 때까지 걸어야되는데 마법저항 안 걸릴 때까지 어..마법저항이 뭐 되게 높은 편은 아니네 그래도 마법저항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니야 다행이야 그거는 다행이야 그거는 몇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파멸 걸리는 거 보니까 아까 파멸 걸리는 거 보니까 몇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네 그죠?? 뭐.. 자 눈몸이 됐고 어 일단 어 건강을 바치겠다 민첩함을 해주겠다 자 size 레 어 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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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어 박수 치다가 옆에 있는걸 넘어뜨렸네 자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고 넘겼네요 잠깐만 två 하겠잖아 얘기를 끌고 돌아가야되는데 야 너 어디가냐 세리무가 일로와봐 새롭고 일로와 아 능력치 떨어지는거 정말 싫어 쟤는 안죽을거에요 그 마법 그 쟤는 따라와 쟤 이럴수야 될거에요 이럴수야 될거에요 내가... 너를 보았어 기다려... 이럴수야 될거에요 샤드웨이 돌아왔을때 나의 미래를 보았을때 나의 미래를 보았을때 너의 인스특을때 너가 наход luxuri다고 하려것 ape 이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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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미래를 бор자 그래서 얘를 vir해 이럴거에요 이 여정이 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이게 내 가해죄 제가 내이게 당신에게 도와주신다가 그 배에 지하여 내가 무엇이든 이럴거에요 이따야 할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따야 할 수 있겠지 하얀 방패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냐아냐 어서오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다른 방법도 좀 쓸까? 야 여기 이것도 받아 이게 저 산성화살이 마법사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이것도 받아 나는 너의 본능이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거부하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나와 싸우자 내가 너를 잘못 먹겠다 어쩌하겠느냐 난 내 영혼을 느껴써졌다 내부의 누군가에게서도 인도를 막고 있구나 너는 내 진적이 가운데 이상한 자이다 하지만 그는 약하고 다시 죽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부가 텅 비었다 내부에 아무것도 없구나 본능을 제외하거든 briefing 울트라맨님 참 신기하신 분인데 발의 힘을 전부 잃었다 야 잠깐 발의 힘이었나 나 치료능력하고 신성아님하고 중독 해제능력 그거만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걸 렸다고? 별로! 아쉽지 않은데? 뭐 안썼잖아 어차피 그럼 가져가 괜찮아 괜찮아 가져가 가져가 나는 4만8천5백점의 경험치를 하고 나머지는 2만8천5백점 2만점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난 계속 너와 싸울것이다 렌커스 내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너를 아주 그냥 남의 꿈으로 정원지가 후에요 정말 이 S.O.A.는 오빠라고? 오빠야? 어떻게 뱀파이어가 동생이야? 어? 이런 이런 그렇구나 불쌍한 친구 당신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원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건 내게 꽤 매력적이거든요? 너는 너 말이 좀 너무 많아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날 좀 아끼고 어 명령대로 좀 해 좀 말이 많아 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말만 겁나게 많이 하더만 어차피 싸울거 그래서 악당의 정형적인 모습이라 너는 악당들이 그러잖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어 조인공들을 지루해 죽이는거에요 지루해서 지루해서 죽이는거죠 지루해 죽이는거죠 지루해 죽이는거죠 그리고 죽을거라면 나는 그 재밌는 방식으로 당신을 당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르네쿠스는 바라는게 있을 때 꽤 의문해지죠 그는 당신의 두방에 대한 복수를 할 생각이고 다른건 바라지도 않아요 아마 그의 마음에 자유자 같은건 그대로 남아있을거에요 불쌍이 생명이 되는것은 내게 목표를 주었고 강력한 존재들의 능력에 대한 흥미를 주었죠 당신에 대한 흥미 나는 당신의 죽음이 명예롭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해줄거에요 음 너 저번에도 나한테 꽁지말고 도망갔잖아 댐벼 그냥 댐벼 도망갈 시간 안줘도 돼 왜그래 보드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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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이제 첫번째 만남도 아니잖아 서로 좀 알거 알고 그런데 뭘 도망갈 시간을 주냐 아 그냥 야 덤벼 어 치삭 댐벼 댐벼 댐 잠깐만 다친거야? 자 어 하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 여러분 아 근데 근데 우리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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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릴레프스가 가져간걸 되찾아야돼 그건 괜찮아요 그럼 가지가자 여기 같이 보내셨으면 알거야 아뇨 같이 여행할거요 이게 통할거요? 이건 통하네요 아뇨 우리는 마찬가지로 같이 여행을 할거요 뺐다 틀었다 뺐다 틀었다 일단 장구를 빼야죠 그니까 여기 땅바닥에다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다 넣자 음 얀 젠슨 액츄얼 서비스 여기서 헤어질 때구나 얀 다음에 또 보자고 친구 됐나? 아 아 얀하고 여기서 헤어지게 되는군요 잘가 얀 이렇게 이런 얀 밖에 야밖에 못가주고 다녀 야밖에 못써요 이게 다 야끄야 야끄이 좋은 이유가 이 좋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특히나 이 젠슨 어드벤처 웨어는 이거는 정말 야 젠슨한테 야끄 부탁해서 파티원들 것도 좀 만들어달라고 하고싶어 물리대원 피해 25%야 이거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물리저항이 25% 발사의 내성 5회 이거 도둑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얀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야? 가져가지 아 에이 그래도 얀꺼 뺏기는 조금 미안해 여기까지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얀꺼를 뺏어서 쓰기는 아무리 좋아도 이런거는 뺏기가 좀 그래 난 문블레이드도 내가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문블레이드는 잔꺼잖아 잔있어야지 어울리는거지 그걸 뺏어서 쓸 생각은 없어요 전혀 뭐든지 네 그렇죠 혼자 가야되는데 야 나 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라 볼트도 좀 주죠 볼트도 한 30발정도 줘 가다가 적만 다면은 마법도 쓰고 볼트도 써야될거 아니야 자 안 빠이빠이 잔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냥 있어 다른 길을 가야되거든요 그녀는 재미있었네 다시 만나고 싶다면 아마 슬렁거에서 순무를 돌보고 있을 것에 탑을 찾아보기나 놓칠 일은 없을 테니까 어 안돼 뭐야 이거 야야야 얘 안 가지네 키포코러스로 꼬꼬꼬 안되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야 늘 여기다 버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불쌍한데 안돼 야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럴 럴 수가 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얜 ale 아 지 얜 안가요 얀 얀 얀 제 만 미끄러 구스 마 주이 아.. 아.. 이 노트에 대해 사연을 해놓으려면 자.. 이렇게 해놨네 어차피 뭐 자 어쨌든 리모에는 탈환을 완료했네요 이 안에 안타까운.. 아 여기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한명 빼놓고 올걸 얜 어쩔수 없네 잠시만요